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이 현재 시간 19일 오전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.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부부가 공습 당시 집에 없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나와 내 아내를 암살하려한 이란의 대리 세력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. 한글자막 ideas